28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던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요. 이 때문에 출근길에 불편함 겪었다라고 호소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서울시의 중재로요. 총파업 조속히 마무리가 돼서요. 총파업 선언한 지 11시간 만에 즉시 정상 운행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막히기도 하고 다 자차를 가지고 나오신 거죠. 그리고 지하철도 굉장히 혼란이 컸습니다. 출퇴근길 난리였는데 다행이다 싶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 어떻게 합의가 된 걸까요? 그동안 버스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을 약 12.7% 인상해달라 또 호봉 제도를 개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물가 인상률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28일 오후 3시쯤 임금 인상률 4.48% 또 명절 수당 65만 원으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파업을 대비해서 추진했던 이 비상 수송 대책을 즉시 해제했고요.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했다라고 밝혔고요.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등 이 부분도 다 현행 운행 체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파업까지 갔던 상황이란 말이죠. 파업을 겪으면서 우리 또 시민들 불편 많았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업 결정이 새벽 시간대에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출근길에 나섰던 시민들, 모르는 채 나왔는데 지하철도 막히고 정말 큰 불편을 겪었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돌입한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의 일로 총 시내버스 중 약 97%에 해당하는 수의 버스가 갑자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출근길 혼잡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특히 지하철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열차 투입량이 늘렸지만 열차를 제때 타지 못한 승객들이 속출했고요. SNS에는 비까지 와서 출근길 최악이다. 지하철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두 배 더 많은 것 같아서 기절할 것 같다. 택시가 40분째 안 온다. 라는 등의 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더욱이 파업 첫날이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과 겹쳐서 고등학생들의 등교기까지도 막혀서 혼란 정말 컸습니다. 노사 합의가 안 됐을 때 끝까지 가는 상황이 파업인데 파업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시스템은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